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이래 나왔으니까 노래는 정말 못해요 하지만 포항까지 왔는데 아가리 한번 쬐고 가야 안되겠습니까? 자 여러분 우리 단사님 노래 들려나? 네 아 저기 사주팔자 참고 여자키로에서 이연매너 디스코2로 이빨 때려주세요 네 태평 올려서 여러분 사주팔자 아세요? 저 못하지만 한번 돌려드릴게요 자 노래하기 전에 먼저 박수 나도 박수는 안가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사주팔자 같이 가겠습니다 박수 언제 박수 언제 박수 어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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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 돌었났네 잘 돌었났네 우리 사랑과 잘 돌었났네 부러울게 하렴 날까지あい precisamente 해야 게 헤이야 오! present 세상에 앞에 오다 내 목욕 사투부 감자가 만들어진 세상으로 너나 싶은데 내 사투부 탓을 때라고 도움이라도 집어넣어 끝났어 그 순간은 결혼의 사투부 성팔자가 깨었으니 텐데 잘갔어도 못났어도 잘갔어도 고달거리 원망을 맞춰 한탐을 맞춰 나 기다려버리 구두를 안져나면 열린 날아야죠 여러분 사투부 탓을 때 보람을 미시 자랑살 끄데 약오지마 약오지마 아 치고농에 벗길에 있단다 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태연의 낙네 후폭사 후 팔짱만 굴러진 세상으로 하나씩 해 사주할까 말 말하도 돈이라도 지워준 걸 다 같이 그랬어 그래서 여름에 사주할까 처음 팔자가 되었을 텐데 아 참 낙섭은 못낙섭은 웃으신 사람처럼 고달 뿌듯 온 맘을 맞춰 하탐을 맞춰 나 기다렸군이 굴을 알았더라면 여름이 날 수 아 이건 오늘 아 참팔자 아 박여서 호랑듯이 참 살 거야 아 참 아 약붙지마 아 약붙지마 지구름에 벽띠를 지구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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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한 제가 제가 또 오시면 제가 또 한번 데리고 그리고 또 지금 몇 달이냐? 8월 16일 아니죠? 8월 16일 날 우리 애창국 나팔밭이라고 했습니다. 16일날 옛날에 KBC 총무대회에서 박상철씨 뒤에서 색수분 보이시고 계십니다.